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. 팀릭에서는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. 백크샷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. 마민캄. 원 백크 넣어지기. 베트남 선수들이 계속 PBA에 진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바로 마민캄 선수의 역할이 컸죠. 워낙에 또 마민캄 선수가 인기도 많고요. 실력도 좋고요. 잘 차게 들어갑니다. 백크샷. 두 개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수를 뒤집는 마민캄. 큐를 딱 들어올리면서 백크샷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마지막 퀘션도 좋죠. 깨끗하네요. 그러면서 포지션이 이어집니다. 장타가 터지면서 5대3. 연속 5득점. 다단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살짝 다 졌습니다. 살짝 바꿔 지나갔습니다. 팀 둘이 확 바뀌었네요. 이러면서 마민캄 선수가 연속 6점. 이상하게도 NH 농혁카드 선수들이 웨낙 선수들만큼은 꼭 잡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죠? 약간 그런가요? 연속 6점을 터뜨리면서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. 앞둘기 놓치는 마민캄. 앞둘기 놓치는 마민캄. 앞둘기 놓치면 다음은 만낙 54민들. 앞둘기 놓치지 마세요. Archđ 기능을 보여줍니다.